안녕하세요. 우리강산야생아입니다. 우리강산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라늄 4종류가 입고되었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아이들 제라늄 4종류 지금부터 영상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특대 제라늄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아이들 특대 제라늄 정말 꽃 많이 물려 있습니다. 꽃들 그래서 꽃님들이 영양제 충분히 지져서 꽃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대들이 많이 물려있는 우리 아이들 예쁘게 키우시려면 영양제, 통풍, 햇빛 적절히 잘 들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꽃대들이 많이 물려있는 특대 제라늄 정말 큽니다. 그래서 두 개 있습니다. 특대 제라늄. 하이트링 제라늄 65,000원이랍니다. 꼭 특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답니다. 65,000원입니다. 그리고 폭죽 불꽃놀이 제라늄이라고 우리 아이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길게 이름 적기 어려우시면 그냥 불꽃놀이 제라늄 이렇게 해주셔도 제가 알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이오엑스 오렌지 핑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라늄 23,000원이랍니다. 핑크색 핑크색 너무 예뻐요. 너무 지금 얘들 묵은둥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또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꽃들 물려있습니다. 현재 꽃이 피어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꽃대들이 물려있으니까요. 야생아 꽃님들이 받으시면 영양제 충분히 주셔서 우리 아이들 꽃 다 피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색. 오렌지색도 꽃대에 물려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묵은둥이입니다. 불꽃놀이 제라늄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불꽃놀이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불꽃놀이처럼 꽃이 보이신다고 해서 불꽃놀이 제라늄이라고 합니다. 오렌지색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밥이 정말정말 커요. 오렌지색 그리고 핑크색 2만 3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 아이는 특대는 6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특하이트링 제라늄이랍니다. 2만 5천원이랍니다. 특. 우리 아이는 특입니다. 특.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 하이트링 제라늄 특이랍니다. 이 아이. 또 이 아이도 다 묵은둥이입니다. 특. 이렇게 생겼습니다. 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6번 사랑초 6번 사랑초 4천원이랍니다. 우리 6번 사랑초 너무 예쁘죠? 6번 사랑초 6번 사랑초입니다. 6번 사랑초 4천원입니다. 3번 사랑초 3번 사랑초 3천5백원이랍니다. 3번 사랑초 3천5백원입니다. 그리고 아니 4번 사랑초 하얀색은 죄송합니다. 4번 사랑초 3천5백원입니다. 3번 사랑초 3천5백원입니다. 그리고 2번 사랑초 2번 사랑초 5천원이랍니다. 2번 사랑초 2번 사랑초 5천원입니다. 그리고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네이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네이시아 6천원입니다. 네이시아 그리고 서향동백 향이 있는 서향동백 대 대서향동백 꽃은 이런 꽃이랍니다. 참 예쁘죠? 향이 약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만9천원이랍니다. 3만9천원이랍니다. 이렇게 꽃들 정말 많이 물려있습니다. 3만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유주나무 향기 있는 유주나무 2만6천원이랍니다. 유주열매는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열립니다. 향기 있는 오 꽃은 이야기는 없네요. 향기 있는 유주나무랍니다. 그리고 페랭이입니다. 페랭이는 야생입니다. 페랭이 2천5백원입니다. 페랭이 야생 2천5백원이랍니다. 청하숙부쟁이 3천원입니다. 청하숙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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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꽃이 피는 청하숙부쟁이입니다. 청하숙부쟁이 3천원입니다. 그리고 향장미 향장미 7천원이랍니다. 향장미 지금 꽃은 안 피었지만 내일 모레 꽃이 굉장히 빨리 필 아이들이랍니다. 향장미 7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향장미 향기 좋아요. 뒤쪽에 있는 아이들도 모두 향장미 입니다. 그리고 중 100원 만원 이랍니다. 중 100원 약간 비슷비슷 한데요. 색상은 조금 다르답니다. 중 100원 중 100원 입니다. 아직 꽃은 덜 피었고요. 앞으로도 꽃 필 아이들 이랍니다. 중 100원 만원 이랍니다. 공기 정화 식물 필리스 9천원 이랍니다. 공기 정화 식물 필리스 9천원 이랍니다. 핑크 용담 입니다. 야생 입니다. 핑크 용담 야생 지금 이렇게 핑크 새 꽃이 피는 용담 핑크 새 꽃이 피는 용담 만원 이랍니다. 핑크 새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원 이랍니다. 디네만 디네만 만원 이랍니다. 디네만 이제 우리 아이들 얼마 안 있으면 꽃 필 아이들 이랍니다. 디네만 만원 이랍니다. 툴립 툴립 지금 이런 툴립 있고요. 알은 툴립 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들어있습니다. 다섯 개 하나당 천원 꼴이 되겠습니다. 아주 저렴 많이 들어간 겁니다. 5천 원 이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로 보라색 보라색 똑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들어있습니다. 보라색 노란 색 가격은 다 동일 합니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모두 툴립 가격 색상만 다르답니다. 5천 원씩 이랍니다. 지금 이 기회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들 다 살아있고요. 지금 심으시면 내년 봄에 정말 예쁜 툴립 보실 수 있답니다. 툴립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향기 있는 아이랍니다. 향기 있는 샤리베이비 14,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샤리베이비 꽃이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아이들은 샤리베이비 꽃이랍니다. 이렇게 꽃피는 데만 해도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아이들 이랍니다. 집에서 꽃피는 재미가 있을 아이들 샤리베이비 14,000원 입니다. 그리고 허접란 세트 입니다. 11,000원 11,000원 미니 허접란 이렇게 해서 13,000원 이랍니다. 한 세트 에 13,000원 이랍니다. 보시면 11,000원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아이가 합쳐서 미니 허접란 13,000원 입니다. 미니 허접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배고니아 3,000원 씩 이랍니다. 소배고니아 3,000원 소배고니아 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소배고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소배고니아 소배고니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동백 입니다. 소동백 소동백 5,000원 입니다. 소동백 꽃이 지금 현재 물려있는 아이들 소동백 올해 꽃 보실 분들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청보라색 꽃이 예쁜 아메리칸 블루 실내에서 겨울에서 꽃을 볼 수 있는 아이들 2,000원 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는 올똥 되는 아이는 아닙니다.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벨벳 세이즈 벨벳 세이즈 올똥 아주 잘 됩니다. 벨벳 세이즈 3,000원 이랍니다. 벨벳 세이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가 커서 저희들이 잘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올똥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버들 마편 초 2,000원 입니다. 버들 마편 초 이 아이도 키 잘라서 보내드린답니다. 하이트 가우라 꽃받침 까지도 하얀 하얀색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꽃이 피워준 하이트 가우라 2,000원 입니다. 하이트 가우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트 가우라 완전 묵은 둥입니다. 자작 나무 제키먼티 자작 나무 1,500원 이랍니다. 1,500원 자작 나무 넓은 정원에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1,500원 입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울타리역으로 심으실 분들 1,5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시클라멘 시클라멘 이랍니다. 시클라멘 7,000원 이랍니다. 시클라멘 정말로 아가들이 작은 베이비 아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양제 꼭 많이 주셨는데 봐보세요. 얼마나 아가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하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연양제 많이 주셔서 내년 2월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펠란트라 3,000원 이랍니다. 애목대로 키우실 분들 우리 아이들 애목대로 키우실 분들 아펠란트라 3,000원 이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 아주 전에 많이 지금 오늘 처음이라 판매합니다. 천리양입니다. 천리양 꽃들을 머금고 있는 천리양 15,000원 이랍니다. 천리양 오늘 오늘 블루 그리고 향기 향기 너무나 향기 너무나 함박 자스민 만원 이랍니다. 함박 자스민 향기 있는 아이 함박 자스민 꽃 보여드릴까요? 함박 자스민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남천 3,000원 이랍니다. 아쿠아쿠아쿠아쿠 안 나옵니다. 남천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미니 사철 2,000원 이랍니다. 황금 미니 사철 이렇게 생겼습니다.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니 황금 사철 황금 사철 2,000원 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금 미니 사철 입이 더 작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금 미니 사철 도 역시나 가격은 동일 합니다. 2,000원 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11월 3일 수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와 정확하게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꼭 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 010-6284-8558 번 이랍니다. 특대 하이트링 두개 있습니다. 6만 5,000원 하여 엑스 제라늄 불꽃 놀이제라늄 이라고 됩니다. 불꽃 제라늄 23,000원 특 하이트링 제라늄 25,000원 2번 사랑초 5,000원 3번 사랑초 3,500원 4번 사랑초 3,500원 6번 사랑초 4,000원 네이시아 6,000원 페랭이 2,500원 청하숙 부쟁이 3,000원 향장미 7,000원 중 베고니아 10,000원 필리아 9,000원 디네만 10,000원 툴리국은 오늘 정말 저렴하게 나갑니다. 5,000원 샤리베이비 14,000원 11,000원 미니허접란 한세트 13,000원 중 베고니아 3,000원 소동백 5,000원 아메리칸 블루 2,000원 벨벳세이즈 3,000원 버들만 편처 2,000원 하이트가우라 2,000원 자작나무 1,500원 셀릭스 1,500원 시클라멘 7,000원 아펠란트라 3,000원 천량 오늘 아주 저렴합니다. 15,000원 해피블루 3,000원 한박자스민 만원 소남천 3,000원 한금 4,000원 2,000원 한금미니 4,000원 물봉숭아 1,000원 소한이오야 4,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애픈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애픈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